오빠, 그거 빨리 와봐, 오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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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. 아 알았어, 시끄러 시끄러 그만해, 불. 오빠, 한 입만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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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네 내 저녁이란 말이야 안돼 안돼 아니 내가 다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닌맛 오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이거 딱 딱 예름봉 아... 응... 아... 오빠... 오빠 때문에 라면먹고 자서 살쪘잖아 그러니까... 밤에 라멘을 끓여가지고... 다 왔다... 후아 자야.. 자야 돼요? 벌써 아침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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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! 전쟁! 미세먼지! 미세먼지! 뭐야! 뭐야! 불! 뭐야! 내 전투가 없었어! 학교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 왜? 뭐? 나 목 아파서 그런데 약이랑 아이스크림 좀 거짓말 하지마 목 감기야 어.. 나 이번에 진짜 아파 거짓말 하지마 안 속는다 자 잘 먹을게 약부터 먹지? 목 아프다며? 응 다 났어 아 그러면은 약은 사오지 말라고 솔직히 말을 하던가 아니 오빠가 늦게 오니까 그 전에 다 났다고 빨리 그치 뭐.. 뭐지? 이게 아닌데 계획대로 와.. 흑 흑 나는 넌 자 너 지금 당장 전화해서 니가 장난친거라고 말해 직접 오빠가 하도 답답하게 굴길래 내가 좀 도와줬지 나 진짜 지금 심각하거든? 학교 못다니게 생겼어 재입돼 각이야 어?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자 일단 오빠가 치킨을 주문해 그러면은 오빠가 주문하는 동안 내가 그분한테 연락을 할게 잘못은 니가 했는데 치킨을 내가 왜 사 싫으면 말 좀 가 황금아 오빠 나 학원 앞이거든? 나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우산 좀 갖다 주면 안 돼? 설정 아니 오빠 나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아파서 그래 설정 아니 아니 나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우산 좀 갖다 주면 안 되냐고 설정 오빠 오빠 알죠 알죠 그래 이리구 이리구 내구 사나